격렬 적들이 C점을 차지했다. 적도를 때려 눕혔군! 3명 1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A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 B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B 거점을 빼앗겼다. B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분명 처치. 자넨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 이유는 뭐지? 에어컨 전쟁도 힘들 학교. 노는 섷지 버티에 섷지 버티에 섷지 버티에게 적용할 때까지라. 와우! 도망간다! 여러분 근데 와보이나 게izer 14 Heaven 일석 2조! 앞으로 3분 그대로 버티면 승리는 자네 거야 훌륭한 승리였어 거점을 차지하려고 악마처럼 싸우는군 친구들을 데려와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